하이프 앤씨 아이잉 자, 반했어! 이승헌님이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반했어 반했어 나는 모르게 너도 나를 너한테 호흡한 반패 뭔가 못지는 몰라 그리는 게 있어 자꾸 보면 볼수록 내 맘이 흔들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나도 나도 모르게 정리해놨네 어떤 사람이길래 내 맘에 흔들려 할까 한쪽은 싱그릇버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 이런 배달인데 조금만 내가 아닌데 그래 나는 우리의 그룹력이 아래카메리 사랑을 해도 해도 이 길이 온다는 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 주고 싶은 사람 황했어 황했어 나는 너에게 황했어 나는 너의 그룹력이 아래카메리 우리의 그룹력이 아래카메리 황했어 나는 너의 그룹력이 아래카메리 사랑을 해도 이 길이 온다는 게 황했어 나는 너의 그룹력이 아래카메리 어떤 사람이길래 내 맘에 흔들려 할까 내 맘에 흔들려 할까 한쪽은 싱그릇버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 이 길은 내가 아닌데 정말 내 맘에 흔들려 할까 내 맘에 흔들려 할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 사랑 주고 싶은 사람 황했어 황했어 안 했어 나는 너에게 나는 너의 그룹력이 아래카메리 네 감사합니다